여러분 저번에 제가 피루엣을 3바퀴 돈 거 기억하시죠? 근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안 다쳤어요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현대무용 수업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자이언트라는 노래의 안무를 이번 여름에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안무를 다시 추게 됐는데 예전만큼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잘 안나오네요 하지만 다시 열심히 연습해서 진짜 멋지고 예쁘고 부드럽게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